아, 오늘은 진상 손님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도 화이팅!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어서 오세요. 이 비타 음료 얼마죠? 600원이요. 이거 왜... 땡! 이쪽이지! 왜? 이거 왜 치는 다음엔 맞춰보시지! 저기요, 게임하러 오신 거죠? 완전 진상이네, 진짜. 여기가 서민들만 애용한다는 편의점인가? 우리 집 신발장보다 작네. 뭐야? 여보,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있을지는 모르겠다. 달달한 디저트가 당기는데... 여기 혹시... 뉴욕, 맨헤런, 휘핑 크림치즈, 다이아몬드 아이스크림 있나요? 오, 다이아몬드 아이스크림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쭈쭈바 주세요. 애초에 쭈쭈바 사러 오신 거 아니에요? 쭈쭈바 주세요. 여기 뒤에 있어요. 얼마죠? 네, 두 개에서 6,000원이요. 6,000원? 6,000원? VIP 골든 카드 카드. 금색 교통카드인데 무슨... 1,000원 밖에 없는데요? 돈 없으시죠? 1,000원이 치신 거잖아요, 지금. 오, 완전 진상들이네, 진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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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도자. 어서 오세요. 저기요, 저기요. 소영아, 오늘 화이트데이니까 내가 이 달달한 사탕을 선물로 줄게요. 받아주세요. 안 받아. 왜 안 받는다는 거야? 제일 달달한 건 오빠 입술이잖아. 귀여워. 뭐가 귀여워? 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야. 들어갈 거야. 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야. 들어갈 거야. 포켓토몬 포켓커너. 저기요, 저기요. 물건 안 사실 거예요. 살 거예요. 자기야, 오늘 화이트데이니까 우리 소주 한 잔 할까? 좋아, 좋아. 그럼 오늘 소주 한 잔 할까요? 안 마셔. 왜 갑자기 안 마신다는 거야? 이 여자가 오빠한테 깨보리잖아. 귀여워. 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야? 들어갈 거야. 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야. 들어갈 거야. 포켓커먼 포켓커먼. 저 녀석이 형, 물건 안 사세요? 살 거예요. 그럼 깨암보리는 와인 마시자. 좋아, 좋아. 오빠, 와인한지로 치즈 어때? 스탑. 나 소영이를 위해서 치즈로 이행시 지었어요. 어머, 그새. 치. 치명적인 매력에 소영이. 주. 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야. 들어갈 거야. 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야. 들어갈 거야. 포켓커먼 포켓커먼. 저기요, 안 사실 거면 나가세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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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틀려서 싸워라. 진상커블. 계산 좀 해주세요. 카레 계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여기 정말로 카레가 들어있는 게 맞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카레가 들어있는지 이거 카레이사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카레가 들어있습니까? 여기 카레가 들어있냐는 말입니다. 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예, 계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여기 로즈마리가 들어있다고 써있는데 로즈마리 말고 계란말이 없습니까? 예? 난 계란말이 좋아한단 말이야. 계란말이 내놔! 아니요. 멍성마리 하기 전에. 그게 아니고 로즈마리는 좋은 향을 해주는 재료예요. 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예, 계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아니, 내가 방금 전에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이런 음모를 꾸며? 제가 뭘요? 아니, 여기 쇠고기라고 써있는데 쇠? 예? 쇠를 넣었어! 아니요! 네, 이놈! 너는 멍성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야! 무슨 소리야! 이제 이거 사면 니가 다 부러질 것 같아서 안 사겠습니다. 오, 안 사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마스크 계산해 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예? 아, 여기 성인용이라고 써있는데, 성인용? 예, 이거 성인용이에요. 뭘 두리번거리세요! 아, 이거 엄마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고문 비닐 봉지에 좀 넣어주시겠어요? 예? 아, 이거 저 말고 누가 또 사갔나요? 오늘 미세먼지 심하다고 학생들 사갔어요. 뭐? 예? 학생한테 성인용을 팔아? 아니요! 네, 이놈! 너는 멍성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야! 응? 멍성을 대령하라! 예이! 오, 나가세요! 아우, 완전 진상들이네!